송도 센트럴파크에 꽃게가 살아요. 저기 꽃게가 있는데 한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볼게요. 꽃게가..어우 있어요! 여기 여기! 오! 꽃게! 움직이는 꽃게에요? 오 꽃게! 헤엄치는 꽃게 움직이는 꽃게! 어디 가나요? 여기도 있어요? 꽃게야! 꽃게야! 오 물었다! 꽃게를 잡았어요! 꽃게에요! 어떡해! 꽃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잡았습니다! 꽃게가 잡았습니다! 아 놓쳤어요. 꽃게가 먹인 줄 알고 꽃게가 잡나봐요. 너무 힘드네.